이거 지나갈 때 쫙 치우려고 갖고 있나봐 잡고 있나봐 소리 들려? 기적 소리? 온다 온다 아 되게 완행이구나 천천히 온다고 봐봐 봐봐 민재 여기 봐봐 민재 엄마가 너 찍고 있어 뒤로 가면 안돼 얼굴 내밀어 응 그렇지 그렇지 지금 기차랑 같이 찍고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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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재 민재 엄마 봐봐 민재 엄마 봐봐 이영 저녁 고마워 복무고 오랜